대구, 경북의 미래가 걸린 TK 통합신공항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. 이제 갓 걸음마를 뗀 TK 신공항이 멋지게 이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숙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이 숙제를 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달빛 철도열차 때문에 제가 작년 연말에 직접 대구에 내려가서 홍준표 시장님하고 이 사업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올해 법안, 우리 윤지혁 대표님이 올린 법안이기 때문에 꼭 통과해서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대구, 경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동맥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초저출산, 저출생과 전쟁을 해서 반드시 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확산되듯이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. 신공항, 또 국가산당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 도장들을 찍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윤석열 정부의 전지를 위해서 이번에도 대구, 경북이 중심축이 되어서 큰 힘을 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. 황소를 모는 소리가 이래 아닙니까, 이래. 그다음에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 때 힘쓰는 소리가 차차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으라차차, 우리 조상들이 힘내는 소리입니다. 대구, 경북! 으라차차!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제가 박수 부탁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